채팅 앱에서 만난 또래의 여학생을 살해한 10대 남학생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분당경찰서는 성남 분당구의 한 아파트에서 여학생을 숨지게 한 혐의로 10대 남자 고등학생 A군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A군은 지난 28일 새벽 3시 반쯤 여학생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가 말다툼 끝에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습니다. A군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여학생을 병원으로 옮겼지만 끝내 숨졌고 A군도 중상을 입고 병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A군이 회복하는 대로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